슬기야, 얼른 들어와 슬기야, 얼른 들어와 슬기 슬기... 슬기야 어 다절들어 이리로 와 아 자식 저거 조금만 기다려봐 아유 이제 쟁반을 밀어올리네 쟁반을 밀어올려 이제 슬기 좀 집어넣고 잠만 번개 너가 물을까봐 그래 얘길 잠깐만 있어봐 야 금둥이 너까지 왜 시끄럽게 슬기 얼른 들어와 슬기 빨리 와 슬기 얼른 와 전개 쟁반을 밀어 올린다 이제 빨리 나가고 싶어서 잠깐만 슬기 좀 데리고 올게 슬기 얼른 들어가자 호박 이새끼 오늘 딸라 그랬더니만 왜그래 호박 부침개 먹으러 왔단 말이야 가죽 들어가 가죽 들어가 빨리 가죽 들어가 정말 참 진짜 말썽꾸러기다 가죽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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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 맛을 봤으니 큰일났네 저기 내 호박들 다 왜 안들어나 했다 내가 진짜니 슬기 이놈새끼 아휴 진짜 참 쟁반 올려 쟁반을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다 잘한 호박을 아휴 이리와 슬기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저 호박 먹어 니 진짜 너무한다 진짜 조용히 해 아휴 정말 맛있어? 호박 맛있냐? 와 와 이제 이제 큰일났다 야 호박 남아나진 않겠다 야 와 누가 슬기 호박이나 수박이나 좀 사주라 알았다 수박 사와야겠다 아 진짜 꼴통이야 꼴통 진짜 아 아 내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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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올려 밀어 올려 밀어 올려 그래 잘한다 또 해봐 어 잘한다 잘한다 또 해 또 그렇지 그렇지 아이 잘하네 아이구 야 이림새끼 저거 호박을 땅에 붙여서 키우는 거를 타위 몰타리 위로 올려야 되겠는데 얘땜에 저거 설사하는 거 아니야? 뺐을까? 뺐자 뺐자 슬기 너 잠깐만 있어봐 고만먹어 머리야 번개오라 그래 머리야 번개오라 그래 번개 번개오라 그래 새우튀겨우튀하지말고 어 설아 번개 내리구와 번개오라 그래 설아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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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개오라 그래 참 번개올라 번개올라 번개 번개올라 그러나 번개올라 그러나 더 빠진데 밖에서 뭐하니 빨빨리 들어오라 그래 더 빠진데 뭐하라고 에어컨 바람 슬슬 나오는데 여기 안해지지 뭐하라고 밖에 나가서 그래 더 빠진데 어리 번개되보라고 인마 오빠 아닌데 알았다 아이고 어? 뒤에 있는데? 아이 잘 노네 아이고 잘 노네 도리도 한번 해봐 도리도리 그렇지 아이 잘 노네 아이고 잘 노네 여깄다 여깄다 발도 잘 쓰네 우리 금동이 왜 다 놀았어? 니 마누라 왜 이렇게 시끄럽네 저거 이제 들어갈까? 20분도 넘게 놀았네 혼자서 공 다시 줘 공 공 공 어디있네 여깄다 자 공 아이 잘 노네 아이고 막 뒤집어 던지고 아이고 치 여기 앞에 있잖아 바보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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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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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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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놀았어? 다 놀았어? 다 놀았어? 다 놀았어? 금동이 들어갈까? 들어갈까?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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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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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새끼 저거 또 풀어달라고 저거 난리다 자 얼른다 둘이서 정말 슬기가 보라를 좋아하나봐 정말 슬기가 보라를 좋아하나봐 또 호박 한번만 더 따봐 아주 그냥 응? 슬기 또 호박 한번만 더 따봐 넙 아 눈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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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먹는다.